자몽이 자몽이 도마뱀 이자몽입니다 이리와봐 자몽이는 엄청난 순둥이인데요 푸짐한 뱃살을 보니 밥먹고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엔 신이 손 위로 올라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에 올라오는 자몽이만 모아봤어요 먼저 유리문 밖에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나올 때는 진짜 기분이 좋을 때에요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라 더 초롱초롱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뭐 별건 없고 올라가 잠깐 놀다가 들어가게 올려둡니다 자몽이는 두 번 중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손에 올라옵니다 이때 턱 밑에 손을 대주는게 꿀팁이에요 진짜 잘 올라오죠 원래 도마뱀이 다 저런게 아닐까 하실 것 같아서 자두를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인사를 건네면 비가 내립니다 장마네요 요즘은 손 타고 나오고 싶은 날에 요기 징검다리에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기 징검다리에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박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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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